사진을 녹음하는 보이스 레코더 VP1이 삼성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출시됐습니다. 기존의 보이스 레코더와는 차별화된 보이스 픽스라는 기능을 탑재한 VP1은 음성 녹음의 주기능 이외에도 예배 음악 재생과 FM 라디오가 탑재되어 있는 다기능 플레이어입니다. 또한 VP1에는 기존의 보이스 레코더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던 외장 마이크와 전화 녹음용 어댑터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 구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VP1의 매력으로 빠져보시죠! VP1은 1.1인치형의 컬러 LCD를 채용하였으며 보이스 레코더답게 바 형태의 플라스틱 바디 구조를 가져가면서도 전면에 메탈 패널을 채택, 고급스러움과 경량의 휴대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 VP1의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는 보이스 픽스라는 기능으로써 음성 녹음 후 카메라를 통해 현장 사진을 찍어 파일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음성 녹음 파일을 검색하면서 겪었던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이스 픽스는 말끔히 해결해주고 있으며 사진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음악 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서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의 기본 기능으로써 음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녹음 내용이 있을 때만 녹음이 되도록 하는 음성 감지 녹음 기능과 주변 소음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잡음 감소 마이크의 레벨을 조절하여 최적의 감도를 찾아주는 오토게인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장 마이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선명한 음성 녹음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음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모드를 제공하고자 인터뷰, 미팅 모드 구분 스위치가 별도로 제공되며 녹음 품질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5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음된 파일은 MP3 파일로 저장되며 내장되어 있는 부출력 스피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스레코더로서 빼먹을 수 없는 북마크 기능도 별도의 메뉴로 제공되어 최대 20개까지 원하는 위치의 내용을 마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VP1은 앱의 음악 재생 기능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MP3, WMA 파일 재생을 지원하며 DNSE 2.0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앱과 동일한 음질의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FM 라디오 수신 및 FM 라디오 녹음 기능도 제공해 보이스레코더, MP3 플레이어 기능 이외에도 소형 FM 라디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픽스라는 참신한 기능을 탑재한 VP1은 기존의 보이스레코더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MP3 플레이어와 FM 라디오를 아우르는 복합 단말기입니다. 강의 녹음이 많은 학생이나 회의 내용을 메모해야 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부담 없이 MP3와 FM 라디오를 듣는 소비자들에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